히준이 형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. 조금 기분이 저는 좀 남달라요. 멤버 중에 첫 결혼이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고 오늘 제가 축하를 맡았는데 축하를 좀 평소와 다르게 제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더욱더 담아서 축하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가지 신경쓰이는 일들 많을텐데 마음고생 참 많이 했거든요. 히준이 형이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축복받는 결혼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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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히준이 형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이돌 1호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구요.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